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박스 크게 칠려면 안돼 장갑장갑 치다가 치고 그래야지 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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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기 복수 그렇지 연우는 움직여 때려 움직여 때려가면 안 맞는다 니가 니가 빠지면 더 맞아 연우는 대구가 힘이 없거든 니가 조금 붙어주면 니가 이긴다 이 쪽은 부서지.. 블랙.. 박수 블랙.. 수동 박수 잠시만요. 기술에서 견제하면 니가 안 돼. 기술에서 니가 렉, 박스 빨리 들어가라 빨리 힘없다 기회를 주면 저놈 그래 지금 대우가 지금 찬스도 아이가 손만 내면 돼 너 손만 내면 이기는 거야 계속 들어가 힘없는데 찬스가 생기면 그것도 부서는 거지 네가 기술적으로 하면 네가 진다니까 그래 계속 막 붙어가는 거야 신발 힘없다 기술적으로 하면 네가 안 돼 계속 들어가 계속 스톱 왜 신발 묶어주라 신발 그만 야 대우가 살아났네 이거 빨리 빨리 묶어주라 자 복사 막 들어가야지 손을 많이 놓는다 이긴다 손을 많이 놓은 사람 이긴다 지금부터는 계속 들어가라 폼 잡을 시간 어디있노 손이 나가면 됩니다 폼 잡을 시간 또 그렇지 또 그렇지 좋아 손이 놔야지 중국 또 복사 힘없다 힘없다 찬스 또 위병하면서 위병하면서 더 손 놓으면 돼 손이 거기서 손 놓아야지 그래 또 블랙 박사 더 더 더 더 더 가면 이긴다 더 가면 때릴 수 있다 또 위병하면서 들어가야지 네가 상대에 피하고 주먹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나가 찬스다 그렇지 또 나가 또 나가 안 나가면 안 되지 네가 멀리서 네가 불리하다 이까네 왠툰 왠툰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좋다 그건 좋다 땀으로 압박까지 올라가야지 배 때리시면 더 더 계속 내놔 힘없잖아 찬스 아이가 블랙 인사하고 이빙 이빙 나가 그래 좋아 또 이빙 이빙 그렇지 또 나가고 아이고 아이고 그렇지 또 나가고 아이고 아이고 블랙 인사하고 블랙 인사하고 서비스 젤리 문재 전 어쩔 수